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나 영화제가 열리면서 그 한 해에 결산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배우들을 위한 주연상, 조연상, 인기상도 있고요 또 감독이나 연출, 음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시상이 진행됩니다 1년 동안 자신이 노력했던 그 농사의 결실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영화인들에게는 큰 영예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소감을 말하는 그 순간에 수상을 말하는 그 수상자나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방청객들이나 모두가 다 함께 감격하며 또 울고 웃으며 또 그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생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공감을 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상식 가운데서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을 깊게, 인상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그 시상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시상식을 보시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 해에 유명하고 또 유행했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이나 명대사를 소개하는 순서가 나오거든요 저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저에게 기억이 남는 대사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뭐시 중언디? 뭐 이런 거 있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 네 한 20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까지 뇌리 속에 남아있는 명대사, 명장면들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명장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명장면은 아마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장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어떤 분은 아마 이 장면을 꼽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아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관의 소년이 이제 그 적장, 그 불새출의 영웅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믿음의 기계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하는 이 스펙터클한 장면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신약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반석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바로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아마 명장면으로 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명장면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갈렙의 증언을 명장면, 명대사로 꼽습니다 예전 찬양이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아마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아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오늘 본문이 최소한 그래도 10위권 안에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상 깊은 장면이죠 단지 호탕한 믿음의 선포라서가 아니고요 이 위대한 고백을 할 당시에 갈렙이 처했던 그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갈렙이라는 이름은 민숙이 13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무명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유다지파에 속한 유다지파 소속이자 여분의 아들이라고 성경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누군가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유명인일 때 쓰는 단어거든요 아직까지 그만큼 명성을 얻지 못한 무명일 때 이게 소개되는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여우수화 14장 6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니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통해서 이 갈렙을 유대민족이 아닌 가나한 족속 그 가나한 족속 그니스 출신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갈렙은 태생적으로나 그의 사회적 지위로나 주목받을 만큼 화려한 위치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금수저 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지파 내에서 그 갈렙의 명망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정복할 땅을 가는 그 초입이잖아요 거기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정탐꾼으로 선출되었다는 말은 그 정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또 지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역량이 입증된 사람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 지파에 이제 존망이 걸려있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그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함부로 세우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방민족 출신인 갈렙이 유다지파에 대표하는 정탐꾼이 되었다는 뜻은 그가 얼마나 이 유다지파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할 것 없는 출신이지만 아니 충분히 차별받을 만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이 유다지파 내에서 얼마나 믿음과 또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하는 민숙이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보냈죠 성경은 이들 이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의 이 신상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 지파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가 대표였다 이러면서 열두 명을 차례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이름이 될 뻔했어요 끝끝내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을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리더십들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이름보다는 수치스럽고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명예만을 안게 되었죠 그들의 정탐 보고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숙이 13장 33절은 그 믿을 수 없는 절망적인 정탐꾼들의 고백을 생생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안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열지파를 대표하는 엘리트들 엘리트 중에서 또 선발된 엘리트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겼고요 이 전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이길 수 없는 전투, 승산이 없는 전투라고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사기가 바닥을 기고 있었고요 이미 패배했다고 여겼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한 사람 갈렛만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노라고 외쳐댔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반대에 묻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했던 기록에 남을 만한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 오직 두 사람 갈렛과 여호수와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객관적인 전력상 당연히 열세였죠 분명히 그 가나안 민족은 방어하는 입장이고 공격하는 입장은 그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더 배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열세라고 보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갈렛과 여호수와는요 그 앞에 보이는 문제들, 걸림돌들, 어려움보다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과 걸림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탄보고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져서 혼자만의 상상, 그 공상, 환상 속에 사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허울만 하나님을 내세울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하느냐가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10명은 자신의 힘, 자신의 경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고요 이 여호수와와 갈렛,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모든 세대가 이 광야에서 죽을 때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갈렛과 여호수와 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14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는 장면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는데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누네 아들 여호수와와 여분의 아들 갈렛은 생존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두 사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이하게 생존한 이 갈렛과 여호수와는 이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실패를 맛본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살리에리 증후군 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탈리아 출신의 천재 음악가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살리에리는 당시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 제국의 궁정 작곡가로 활동한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일단 그 궁정 작곡가로 활동했다라는 것 자체가 음악인으로서는 굉장한 영예였고 엘리트 코스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살리에리가 처음 오스트리아 궁전에 들어갈 그 나이가 약관 채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이후로도 이 살리에리의 경력은 화려해서 오스트리아 궁정 악장이 되어서 많은 오페라 명곡을 작곡하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또 다른 천재 음악가들인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재능이 출중한 천재 음악가였죠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일찍 성공과 부와 명예를 성취했는데 왜 그는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와 동시대에 또 다른 천재 음악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천재 음악가의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35세의 요자란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살리에리가 엄청난 천재였고요 또 어린 나이에 성공해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는 결코 모차르트의 재능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살리에리의 이름을 따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단어는요 1인자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2인자의 심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실 살리에리에 대한 이런 소문은 오해라는 게 정설입니다 살리에리는 실제로 높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뭐 모차르트와 여러 가지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모차르트만의 착각이라는 게 사실상 정설이에요 어찌되었든 어찌되었든 이미 많은 것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그 2인자의 삶 그 삶의 의미를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2인자 컴플렉스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결코 2인자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1인자가 되지 못하는 한 나에게 언제나 그 결핍이 있고 이 결핍 속에서 전정긍긍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갈렙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2인자입니다 출애굽 첫 세대에서 유이하게 생존한 두 명의 인물 제가 설명해 드렸죠?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 신기하게도 갈렙의 행적은 성경에서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나타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 철저하게 무명으로 갈렙은 존재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모세 다음가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그런 무명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질투도 나고요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2인자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인간은요 2인자로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괜히 생겨난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부터 본성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미 가진 것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늘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에 괴로워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2인자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늘 라이벌이자 경쟁자가 됩니다 권력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져서 권력자에 의해서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렙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혀 여호수와의 라이벌이나 경쟁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와가 마음껏 그 지도력을 펼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감당할 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갈렙과 여호수와를 소개하는 본문은 모두가 다 갈렙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제 기록할 때에도 이 여호수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여호수와와 갈렙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와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의 고백도 갈렙이 먼저 나서서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이 맡은 일만을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가난을 정탐할 때 이 갈렙의 나이가 약 40세였으니까요 이제 가난에 들어갔을 때 갈렙의 나이는 약 78세 아마 80세 언저리 정도로 추산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스라엘도 갈렙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생각이 많이 바뀌죠 가치관도 달라지고 현실에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거창한 비전을 펼치기보다는 이미 한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의 위대한 고백은요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청춘 갈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열정이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그게 이 갈렙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80세를 앞두고 있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갈렙이 지금 본문에서 여우수화를 향하여 달라고 요청한 그 산지는요 빈터가 아닙니다 공지가 아니에요 엄연히 안악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르바라고 하는 민족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 산지는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곳은 전통적으로 안악 사람들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용사들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난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험난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을 80세의 고령을 맞은 이 갈렙이 그 40세의 고백을 잊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80세가 다 된 노구를 이끌고 이제 뒤에 나오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갈렙은 자신이 선봉의 자리에 섭니다 80세의 늙은 육신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의 기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로 그 유다지파를 이끌고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러 나가는 거죠 제가 갈렙의 이 위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게 80세의 갈렙이 외치는 고백입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어떤 상태이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요 또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비교의식의 열등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재들 정말 재능을 따라잡을 수 없는 타고난 인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나 살리에리와 같은 천재들의 이야기로 이 믿음의 역사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의 대부분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평범한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평가가 아닐지라도 내가 여호수와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었는데 여호수와만 지도자가 되고 나는 철저하게 문명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섬기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자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묵묵히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그 저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만의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갈렙과 같은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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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